하우유 오늘의 꿀말리 폴트럼프게임즈님의 스키비딕 토일렛과 그리고 레인보우프렌즈가 합쳐진 꿀잠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 뭐 시작하자마자 레드가 누군가한테 쫓기는데요? 티비맨으로 변화한 그린맨 아 지금 레인보우프렌즈들이 이거 스키비딕 토일렛 캐릭터들로 변했군요 야 거기에 카메라 퍼플 털 let me explain it you gotta listen to me please go on 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설명할게 아 지금 레드가 또 뭐 실험하다가 지금 레인보우프렌즈들을 다 스키비 토일렛으로 변신시켰나보네 어? 이건 그 슬로우 셀린 아니야? 아야야야야야 아아 어 저 저 달빙이 껍질 부셔져가지고 저거 좀 치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뿌리니까? 저거 뿌리니까? 어 고마워 어허허허허허 어 과연? 어 어 어 어 뭐야 더 부셔졌잖아? 실망 자 그래서 그 물질을 이제 그냥 변기에다 흘려보냈는데 어? 뭐야 새로운 물질로 변경됐어 그러니까 어 어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어 예 예 어 어 이게 치료가 아니라 변기로 만들어버리는 물질이었어?! そ 스케빈이 달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 물질은 바로 변기 생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자 그렇게 변기에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든 레인보우 프렌트들을 잡아와 자 그렇게 변기 달팽이가 발자국을 쫓아가서 자 오렌지에게 밀크시이크 유혹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 오렌지도 바로 변기 행 다음은 블루 잠깐만 블루야 뒤에 변기가 있는데 그거를 위화감을 전혀 못 느끼겠니 잠깐만 이거 변기가 왜 방에 있어 아 배고파 아 이구나 배아파 때마침 잘됐다 아 물렸어 그렇게 블루도 스케빈지가 되었습니다 자 개그 완벽해 레드가 멈추라고 했지만 상황은 아카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색충 변기까지 출동 이리와 자 레드도 일단 감염 되었구요 다음은 시안이와 옐로우 옐로우다! 벽이로 변하자! 예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도망쳐! 몰리기 직전 나 기억나? 까부였잖아 우린 완벽한 커플이었어 앗! 앗! 그렇게 시안도 변기로 변 신 예이 아 자 그렇게 모든 레이머 프렌즈들이 변기가 되었구요 그래서 레이머 세상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레드가 지금 정진이 살짝 돌아왔어요 이 자식 저리가 바로 바퀴벌레 밟아버리기 아잇! 저리가 바로 밟아버리기 아잇! 일단 나가야돼 이 사태를 막으려면은 레드가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어? 열쇠가 있었구나 맞다 나한테 오케이 자 뭐야 저 해독제야? 남은 퍼프리와 그린이가 지금 오드로드 떨고 있는데 어? 뭐야? 해독제가 아니고? 카메라와 티비로 만드는 물질이었어? 이 자식 하하하하 아무튼 막아줘 고마워 나는 이만 하하하하 어 어쨌든 그렇게 된거야 레인보우 세상을 구하려면 자네들 밖에 없다고 이소 변기들이 온다 막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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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이 세상을 구한다는게 물리치료였나요? 아아아아 당한다 자아 내 턴이다 설마 잠깐만 오오오오오 설마했는데 레드 타이탄 카메라맨으로 변시 아니 스피커맨으로 변신 이렇게 간단한걸 자국도 그렇게 해야지 우와아 물 내렸다 나이스 그렇게 레인 보우 프레이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게 만나요 아멘 자아...카메라 맨이 지켜보고 있는데 노아아아아아아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거죠? 아 병기들이 또 이번에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침공을 들어섰습니다 G212까지 오지마 에잇 자 시안이가 군투 해보지만 일단 막아내기는 쉬워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누비쳐보지만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오렌지에 지원 공격 아이씨 오 육맹하다 뚜러뻑맨 쌍뚜러뻑맨 그런 느낌 해냈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전기통을 위협당하고 있는 퍼플이 어디야? 누구지? 도래 누구지? 도우로 ド우루 오 아 카메라맨이 구하러 왔는데 바로 터지기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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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자가 레인보우프레드들이 상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정도 주자는 감당이 안돼 자 일단은 지금 작전상 부패 한번 하죠 와우 레이저 저격 어 잠깐 블루 그림도 상황이 좋지가 않군요 자자자자자 맞췄우 왔다 싸움좀 치는데 블루 야 나도 무기가 생겼다 가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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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호 자네 어디서 무술 좀 배웠나보네 내려찍고 롤치 야 이거 블루랑 그린이 무술이 좀 되네요 흐흐흐흐흐 자아 너만 원거리 공격 가능한줄 알아 나도 된다 바로 길길길 늘려서 물내리기 바이바이 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막아냈습니다 레인보브 프렌즈들 어흐흐흐흐흐흐 근데 그들의 운명은 과연 스키비디 덥덥 지금 뭐 망가져가지고 도망칠수도 없고 힘내 우리 다같이 힘을 합치는거야 레이버 브랜드들 우리 다같아 본ove 무슨 말이야 레인치 어떻게 합쳐서 무지개 би 플랜스 합체 변심 이런거 하려는건 아니지 우리 모두의 친구들 이렇게보면 그것이 하나 바로 말이야 이제야 내가 다시 데려가 왜 와 설마 나이스 타이탄 카메라맨이 나타났다 후회주러 왔구나 거기다 그냥 기본 타이탄 카메라맨이 아니라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탁카맨 바로 컷 뚜시뚜시뚜시뚜시뚜 자 탁카맨이면 일당백 가능하지 레이저 빛 와우 싹뜨려 완료 나이스